승기야! 어디야? 나 지금 대본 좀 보려고 그러다가 집중이 안 돼가지고 맞아 그거 너 유튜브 채널 이민호필름 오픈한 거 다 봤어 봤어? 너 영상 만드는 거 보니까 내가 이번에 앨범 나온 거 가지고 너도 뭐 여력되고 나도 뭐 시간 될 때 만나가 나 통화 줘 응? 누구일까? 엄마 엄마 민호한테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작업해보자고 할까 나 그 생각하고 있어 우리 만나기 전에 나도 수록곡 한번 들어보고 나한테 연락할게 오케이 오케이 바이 오케이 됐어 여기 감사합니다.